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이렇게 옛날에 젊으실 때도 상을 좀 많이 받았는데 나이 먹어서도 또 상 거 좀 받으니까 더한 기쁨이 없습니다. 그래서 상을 받자마자 에너지가 확 돋는 게 공감해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했으면 손을 놔야지 손을 났으면 떠나가야지 생각하면 올해 돌이킬 수 없는 살아 살아 있는데 미련이 남아도 상처가 많아도 입술을 깨물어야지 두 눈에 고이는 눈물을 참으며 웃으면서 떠나야지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 안녕 친서를 추건하게 택하도 상처가들 쇄자 에너지가 amen 다리 몸이 아파도 추억이 많아도 돌아보지 말아야지 등변에 흐르는 눈물을 참으며 부수면서 떠나야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